크림 까르보불닭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재옥입니다 오늘은 크림 까르보불닭 크림 까르보불닭 볶음면 이거를 정말 많이 요청해 주셔서 제가 크림 까르보불닭 크림 까르보불닭 크림 까르보불닭 크림 까르보불닭 비비큐 자메이카 통다리 바베큐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게 크림 까르보불닭 이제 먹을게요 잠시만요 부족한 입 적어당불러 소금 되게 당황하고 있는 느낌 통풍에도 불닭한 입 너무 Titans 딱 이렇게 말해서 나는 이 면을 먹다는 걸 아 매워 근데 진짜 잘 끓였다 아 근데 맵다 아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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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아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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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고춧가루 좀 빨리 먹은 것 같아 천천히 먹을게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치즈는 아주 이렇게 정도면 약속밥에 자랑스럽게 치즈가 많아서 너무 맛있게 치즈가 알아서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는ostic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엄청 좋아 치즈가 너무 좋아요 고춧가루 먹기좋은 굳겠다 굳겠다 고춧가루 여기 치즈 넣었는데 굳었네요 조금 Loom お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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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쫀득쫀득 고춧가루 이걸로 만들어봤어요 새우가 너무 좋아요 한 번 더 먹으면 다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고소하고 맵다 매우 간장 매우 고소하고 매우 고소하고 shortly since experiment with super Ostoy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이 맛은 약간 쎄서 얘 맛이 조금 반감이 됐어요 榨 고춧가루 아, 더워 들리세요? 너무 맛있어 들어볼래? 너무 맛있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배가 갑자기 불러와가지고 이거는 나중에 먹겠습니다 이렇게 가위로 잘라가지고 그래서 먹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먹었습니다